만두 만들자 자 바로 가겠습니다 만두 숙제료! 만두를 짜고 와요 선우야 여기 앉아 앉아 선우야 이렇게요? 어 손 코 네 고맙습니다 두부에서 물기를 빼주세요 두부 물기가 생명이야! 거기는 버리면 풀이 싸워 물이에요 컨셉 급발진 컨셉을 말했다 그래서 폐기 꺼내서 여기다 나와 물 빼래 물기를 제대로 빼래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돼 그냥 쪼개면 되는 거 아니야? 빨리 쪼개 나는 너네가 만들던 노래 한 곡 뽑아도 돼? 노래 한 번 시원하게 불러봐라 그럼 형 여기 가운데에서 뽑아요 시끄러워 만두 피해 넣어버려요 짜 버릴 거야 그거는 반만 넣어 괜찮아 카메라? 그거 아니야 요새 누가 그거 괜찮아 꼭 대답하지 않아도 이게 뭔데? 그게 뭔데? 좋은 건 나부터 먼저 진짜 나쁘다 좋은 건 나부터 먼저 맞아요 근데 그거? 뭘 맞아요? 뭐지? 좋은 건 나부터 먼저 좋은 건 너부터 먼저 아니야? 모두 다 나봉수 이거 닭가스 넣으세요 이거 닭가스 넣으세요 닭가스? 아니 닭가라고 빨리 어딜 넣어? 이거 닭가스 노래 여기다? 아니 이건 찍어먹는 거 아니야? 아니 노래 얘가 노래잖아 얘가 누구야? 야 야 이거 다 터지잖아 이러면 누구야? 너와 너와 세게 해야 돼 악년아 완전 꽉 해야 돼 꽉 꽉 해야 돼? 나 좀 터진 만두 먹어? 기분 좋게 하자 네? 놀러 왔는데 제발 좋게 하네 아 죄송해요 저 카메라가 저희 찍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우리 아무도 안 찍히는데? 아니 우리가 아무도 상의했지 않아요 저 카메라가 우리 찍어야죠 왜 옆에 걸 찍어요 몰라 여기 찍는 거 아니에요? 저희 쪽신 찍고 하니까 저희는 클로즈업에 아무도 없었어요 방금 아 너무 슬퍼 만두 빚어본 적 있나요? 저는 뭐 말했다시피 매년 빚었습니다 저는 항상 어머니와 함께 거짓말 쳐요 맛있는 만두를 만든답니다 평범야 치킨 먹잖아 근데 두부 이거 너무 적은 거 같은데? 그쵸? 입이 넣었어? 부추 이미 들어갔나요? 이게 상의 단어오 야 자 자 자 이걸 간해야 될 것 같아 이게 상의 그냥 그냥 단어오 또 징징 냄새가 징징이죠 길면은 다 빠져나온다 비벼 어 비벼 비비세요 오 너무 슬퍼 어떡하지 털 조심해 털 조심해 어 나 그 다시다 사왔는데 내가? 뭐 아닌 뭐야? 다시다 다시다? 다시다 어디 있어? 저기 있다 저기 저기 또 방해하려고 하자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거 이거 이렇게 해야지 어 주연아 카메라 등지지 마라 그거 밀가루 철 묻혀서 하고 응 고마워 되지? 응 가 왜 그래 주연이가 와서 알려주는 거야 우리 다 재밌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우린 재밌게 만들지 말자 우린 빨리 만들자 재미로 만들면 모양이 느끼게 나온다고 우린 정석대로 아 하느님 진짜 왜 이런 거까지 잘하냐 진짜 큰일이다 이거 빨리 인서트 찍어주세요 빨리 고생했다 고생했다 아 뉴욕 고생했다 찌는 게 얼마나 걸려요? 30분 걸리지 않나? 나 지금 김이 모락모락 나야 돼 배고파 쏭 이거 해서 이제 밀가루 해서 반죽하면 이제 동그랑땡 만들 수 있어요 맞네 아 진짜? 만들어주세요 계란 있어요 계란? 계란이랑 저거 밀가루랑 해가지고 됐어 어 맛있는 냄새 난다 동그랫도 냄새난다 어 맛있겠다 not bad not bad 어 냄새가 너무 좋은데 어 진짜 맛있겠다 형 형 냄새 미쳤다 아까 속으로 한 거야 재밌게 재밌게 오랜만에 요리하니까 재밌네 먹어 맛나? 아니요 형 나도 맛있다 맛있다 뭐야 이게? 한입아 너무 맛있다 오? 뭐야? 나도 한입 먹어볼래 음 음 맛있어 네 한번 드려볼게요 근데 다 만두 속이어서 약간 피 없는 만두 맛 날 거예요 어? 다 줬어 야 잘했어 야 맛있어 만두가 어 맛있네 확실히 할머니께 맛있다 우리 할머니께 우리 할머니가 진짜 만두 맛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